광주지역 초교파 기도 모임인 나라사랑 기도 포럼이 순교신앙 이음기도회를 열었습니다. 이음기도회는 호남선교회의 아버지라 불리는 유진벨 선교사와 서서평 선교사의 묘역에서 보금을 전하기 위해 조선 땅에 온 선교사들과 신앙을 지키다 목숨을 잃은 국내 순교자들의 영성을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 이날 기도회에는 광주지역 목회자와 성도,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기관장 등 300여 명이 참여해 추모의 마음을 모았습니다. 강기정 광주광역시장, 강기정 광주광역시장